서브이십니다. 저출산으로 소멸하는 대한민국. 슈링코노믹스 더 빨라진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슈링코노믹스란 축소경제라는 뜻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신혼부가 낳은 자녀의 수는 평균 0.65명으로 떨어졌죠. 역대 최저치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소명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우선 높은 집값 등 물가에 있습니다. 집값이 높으면 결혼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려 결혼이 늦게 됩니다. 게다가 불안정한 직업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죠. 1970년대 80년대에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 제조업 일자리가 넘쳤습니다. 당시에 대기업 생산직에 취직한 세대는 현재 평균 연봉 1억 원에 이를 정도로 안정된 일자리였죠. 그러나 한국은 선진국에 들어서 산업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재편되었고요. 그로 인해 서비스업의 특성상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즉 인건비가 올라가자 기업체는 해외로 제조공장을 옮겼고 남는 것은 자영업과 같은 불안한 서비스업 일자리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대학 진학률은 2000년대 80%에 이를 정도로 고학력 사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학력과 그에 맞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고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그로 인해 여성들은 꼭 결혼하지 않아도 자신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페이스북으로 시작된 SNS는 여성의 비교문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호캉스, 해외여행, 맛집 탐방, 골프를 비롯한 고가 스포츠, 명품 소비 등의 시간과 돈을 쓰며 상대방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돈을 쓰며 SNS에 사진 올리는 비교문화는 커졌죠. 미디어는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며 골드미스는 소비의 핵이니 뭐니 하면서 여성들을 띄워주기 바빴습니다. 그러자 한국도 선진국이 되면 겪게 되는 늦은 결혼과 저출산 현상을 현재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소비의 핵 아라포 세대 여성을 주목하라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아라포 세대는 어라운드 포티 즉 40세 전후라는 일본의 영어식 줄임말입니다. 아라포 세대는 버블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 당시 20대죠. 따라서 화려한 소비 문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고급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1986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시작된 이후 취업을 했습니다. 소득이 높아 자신을 위해 소비할 여유와 자금이 많습니다. 마치 현지의 한국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아라포 세대는 2000년을 시작으로 급액이 끊겼죠. 그러나 한국은 이제 아라포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라포 세대는 일본뿐 아니라 뉴질랜드 홍콩 등 이미 선진국이 되면서 겪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아라포 세대는 40이 되면서 무직과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비참한 말로를 겪고 있고 일본의 20대는 여자력을 내세운 스시녀 세대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아라포 세대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선진국이 되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일자리는 누구나 대체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서비스업은 업의 특성상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차장을 다는 여성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남자와 차장을 다는 나이쯤 되는 40대 여성이 치열한 승진 경쟁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은 경쟁에서 밀리고 퇴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이대의 남자들은 가정을 갖게 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차장과 부장은 그 숫자 자체가 적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은행에서 지점장을 40대에 달았던 제 친구도 결국 회사에서 잘려서 50대에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겪게 되는 치열한 경쟁입니다. 여성이 40이 넘어 일자리를 잃게 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남성은 상대적으로 몸으로 떼울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렇지 않죠. 무직과 비정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창 결혼할 나이인 20대와 30대의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아라프가 20대와 30대 일대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으로 명품 소비, 호캉스, 해외여행, 골프 등을 즐기며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결혼 조건으로 걸었던 것이 삼고입니다. 삼고란 고학력, 고신장, 고연봉의 삼고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스카이 이상의 학벌, 180 이상 되는 키, 1억 전후의 연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 노후 준비가 된 부모님 등을 넣으면 조건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런데 180 이상 되는 남자는 10%대이고 1억 원 전후의 연봉은 대기업 이상 다녀야 하는데 대기업도 10%대이죠. 이 둘만 합쳐도 1%가 됩니다. 게다가 스카이 이상의 학벌을 넣으면 다시 10%가 되니 상위 0.1%의 알파람이 되죠. 즉 그 정도의 학벌과 외모가 아니라면 현재의 자유로운 생활을 접고 굳이 결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19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지고 40이 넘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삼고에서 삼평으로 눈을 낮췄습니다. 삼평이란 평균신장, 평균연봉, 평온한 성격입니다. 그러나 이미 출산연령인 35세를 넘었고 결혼할 나이가 한창 지난 아라포를 받아줄 일본 남자는 없었습니다. 일본의 남자는 초식남으로 아라포를 대응했고 결국 절신남까지 갔습니다.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던 것이죠. 초식남이 2000년대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단어인데 이것이 왜 이 시기에 나왔는지 아라포 세대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됩니다. 문제는 한국에도 아라포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극단적인 0.65명의 출산률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삼고를 원하는 여자들이 늘었고 게다가 서울에 자가아파트를 소유한 능력있는 남자가 아니라면 결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자보다 남자는 군대도 갔다와서 사회진출도 늦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올라 최소 5억원은 모아야 전셋값 정도 됩니다. 그러니 남자가 그 정도의 돈을 모으려면 집안의 도움이 아니라면 나이 30대 중반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원이 추세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조건을 갖춘 30대 중반의 알파남은 결혼 상대로 30대가 아닌 20대 여성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달리 결혼할 때 여자의 경제력을 보지 않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출산인 만큼 30대보다는 20대가 끌리는 것이죠. 결국 한국의 아라포 세대는 40대까지 결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다. 홍콩의 여성은 눈이 높기로 유명했죠. 90년대 홍콩 반환 전 홍콩은 경제 호환과 높은 집값으로 인해 일본처럼 홍콩에도 아라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홍콩의 여성들도 일본처럼 결혼 조건으로 높은 연봉, 부동산 등을 까다롭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 남자는 눈 높고 까다로운 홍콩 여자보다는 중국 본토의 중국 여자와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절식남으로 도른 반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의 국제 결혼으로 돌파구를 찾은 셈입니다. 월드톡톡 남자가 부족해 중국으로 눈 돌린 홍콩 여성들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러자 홍콩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홍콩 여성들은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2030 남성도 늘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2030 남성들도 홍콩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 높은 한국 여성을 도저히 맞춰줄 수 없는 한국 남성은 국제 결혼을 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하면 예전에는 농촌 총각이 나이가 들어 동남아 여성을 데려오는 시기였는데 요즘은 도시의 남성도 적극적으로 국제 결혼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튜브 컨텐츠만 봐도 국제 결혼 커플 채널이 많이 들었고요. K-드라마, K-POP, BTS 등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남성에 대한 선호가 꽤나 높아졌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한국 남성의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인데 동남아는 물론이고요.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남미, 북미 할 것 없이 한국 남성이라면 반가워하는 여성들이 꽤나 많습니다. 랜덤 채팅을 하는 사이트에는 한국 남자 맞냐는 얘기를 하는 서양 여자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의 남자들이 한국 남자라고 속이고 채팅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K-드라마 한국 남자를 스위트하게 그려놓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으로 한국 남자가 유역을 가면 옐로 몽키라고 놀림을 받던 그때의 한국 남자 위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비하면 한국 남자의 국제적 위상은 그야말로 북풍 성장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한국은 선진국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선진국은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한국의 여성은 젊었을 때 높은 연봉으로 호캉스, 해외여행, 명품 수비, 골프 등의 스포츠를 즐기고 SNS를 통해 비교를 합니다. 이러한 화려한 생활을 즐기는 여성은 현재의 자유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 여성은 일본의 아라포세대처럼 고연봉, 고신장, 고학력의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에 노후 준비된 시댁이 아니라면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혼살림을 원룸에서 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3천만원대 평균 연봉을 받는 평범한 남성과는 더구나 결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 남성은 일본의 절식남 모드로 아예 결혼을 포기합니다. 또는 한국의 남성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을 깨닫고 홍콩처럼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이 소멸중인 이유는 높은 집과 불안정한 일자리도 원인입니다. 그러나 남녀간의 인직 차이, 갈등도 큰 원인입니다. 10년 후 한국에도 아라포세대가 가고 여자력을 앞세운 일본처럼 스시녀 세대가 나와야 출산율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캔디 자의민정 그 다음 시각 세계였습니다. 캔디 자세의 정대가